의원의 명확 굴러서 굴러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 또 뭘 엄청 준비하셨어요 이 4가지 중에서 골라서 하나 부르시면 돼요 잘 골라야 돼요 이걸 진짜 잘 끌어주세요 예쁜 놈이 한 장 골라주세요 그래요?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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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보는 건가요? 네 하이 폐해주시죠 하이힐 신고 저보고 드라이브를 치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? 저 키를 어디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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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긴한데 준비해가지고 있어 하이힐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? 너무 높은데? 발목 나가겠는데요? 네 이거 신고 드라이버를 예쁜 나비아님 이기라는 거죠? 네 이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겨도 손해 저도 손해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떡하지? 짜잔 저 지금 키퍼 지금 보시죠 이거 잡아주셔야 됩니다 한 12cm 정도 되는데 굳이 PD님이 이렇게 신발을 굳이 굳이 신겨서 예쁜 나비아님과 대결하라고 이렇게 모질게 사악하게 이런 거까지 어떻게 또 세팅을 해왔어요 발목 안 다치게 조심하세요 그러니까요 살살 치세요 살살 쳐주세요 언니 언니 나비 언니 좀 살살 쳐주세요 최선은 다하겠습니다 아 최선은 안 돼 최선은 안 돼요 최선은 안 돼요 최선은 다하면 안 되죠 아 그럴까요? 나 어떡해 밤 나가니까 살살 치시고 재미다? 재밌게 위해서 살살 살살 쳐주세요 알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와 진짜 내리막 한 35m 내리막에서 치는 기분이에요 지금 공중에 붕 떠 있는 느낌인데 잠깐 연습생이 한 번 맞춰야 돼 야 굴러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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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만 더 좀만 더 당연히 상관없이 멀리 치면 되죠 네 아니 이미 지금 게임 끝난 거 아니니까 버스 탈리 스피리님 저와 함께 하시죠 열심히 휴둘러 보겠습니다 열심히 휴둘러 보겠습니다 턱 흘났어 굳이야 굳이야 어떡해 눈물이 끝난 거 아니야 끝날 때까지 눈물이 안 돼 끝난 거 아닌가요? 한 번 남았죠? 300m 치 아직 한 번 남았어요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고개 코코 쇼 쇼 쇼 쇼 안타깝네요 안타까우신 거 맞으세요? 왜 웃고 계세요? 안타까워 눈 웃고 있는데 오빠 야기아님 살살 서주세요 아 아우 세게 치시는 거 같아 왜? 확실하게 이기실라고 나 열심히 쳤는데 딱 한 번만 더 쳤면 안돼요? 딱 한 번만 아니요 멀리 가! 멀리 가! 나 이거 가득 신었으니까 멀리 가! 예쁜 나비 아니면 오케이 하셨어 딱 하나 지우고 쓸 수 있는 거예요? 김수영 가자! 자! 눈물이 나고요 정렬장으로 가자! 저는 내리막에 서 있고요 아 안돼! 아 안돼! 너무 조금 나갔어 제일 조금 나갔어요 친구 중에 제일 조금 나갔는데? 수치스럽다 그냥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완패를 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부끄럽고요 저는 일단 예쁜 나비 아니면 버스 타고 가야 돼요 조금만 태워주시면 안 돼요? 진짜 어떻게 하세요? 영정대기 36도에요 36도 날도 더운데 바깥에서 진짜 찌다가 왔는데 지하철에 햄빛이 튀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다음 장소가 어딘지는 알려주시는 거죠? 그래도 그 건마죠 제가 또 찾아서 찾아서 버스를 타서 오라고 그렇지 연방센터예요 이렇게 열심히 치셨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치셨어요 이렇게 해서 완패를 했습니다 제가 비거리가 엄청나신 걸 봤어요 비거리 팁이 있다면 간단하게 자랑 좀 해주세요 비거리 팁이요? 네 글쎄요 제가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냥 저는 헤드 스피드를 좀 높이려고 하고 볼 스피드를 많이 높이려고 하고 있어요 미운 사람 뒤통수 치듯이 미운 사람 뒤통수 치듯이 그렇게 연습을 합니다 그럼 스윙 스피드가 좀 오르나요? 많이 오르던데요 그럼 스윙 스피드 안 맞히는 분들한테 미운 사람 뒤통수 찌듯이 한번 스윙을 해봐라 괜찮나요? 저도 한번 써먹어볼게요 아니요 프로님께 선수로